때리고 스톱 스톱 가지 말고 여기서 옆으로 놓고 스톱 그래 조금은 난데 좀 더 멀고 가지 말고 딱 때리고 스톱 안돼 안돼 너 손으로 뒤딱 때리잖아 차이가 차이가 스톱 아니 너 지금 이렇게 했어 그냥 백성 들었지 거기서 체면 도로 체면 손이 오잖아 이렇게요? 아니 체면 돌아야지 뒤에서 체면 돌아서 아니 그건 손으로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훅 나지 않아 너 봐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손으로 그럼 훅 나지 체면 돌아주니까 체면 이렇게 체면 딱 넌 지금 손이 이렇게 오잖아 손이 여기서 체면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넌 손이 오잖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체면 못 돌잖아 안 돌지? 체면 이렇게 돌아줘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고 스톱 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뻗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옆으로 손 오지 말고 너 손이 밀잖아 그럼 너 이거 어느선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돌리려고 의식을 하니까 이게 더 왜 안 돌리려고 돌려 체끝이 돌아야지 손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더 체끝이 돌아야지 왜 손이 왜 손으로 해 체끝이 돌아서 손이 돌려 조금은 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비디오 봐 너 지금도 다 이만큼 따라오는 거야 오는 발 앞에서 못 때리고 자 뒤에서 때리고 서서서 이거 올리잖아 딱 때리고 서 보내니까 뒤에서 때리고 서서 더 이렇게 이렇게 들란 말이야 몸 오지 말고 그래 더 이것도 왜 이걸 못 돌아 손으로 체끝이 돌아 그래 더 이거 돌려고 팡팡 이렇게 자 이렇게 돌아 아니 가지 말고 손으로 하잖아 너 지금 어느선 뻗으면 안 돼 뻗어 가잖아요 안 되지 뒷당치지 체가 못 가잖아 체가 그렇지 아니 땡기지 말고 체가 바깥으로 봐봐 내가 하는 거 봐봐 왜 그게 봐봐 와서 이 체가 넌 지금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나가라 체가 떨어져요 이렇게 뒤에서 체로 이건 뭐야 어느선 가지고 뻗지 말고 여기서 그냥 체가 자 뒤에서 체로만 이렇게 해서 빽 들어가면 뒤에서 체로만 그냥 볼땐 쉬워 보이는데 볼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체로가 더 돌아가야지 바깥으로 손 오는 손 오지 말고 체만 자 체만 먼저 보내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리 안 땡기지 말고 바깥으로 이리 체로 바깥으로 조금 나아졌어 자 몸 해봐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 자 이제 몸 들어간 걸 느끼지 자 뒤에서 체가 체면 톤 그렇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 머리 안 간다고 물러나면 안 돼 어깨 쭉 들어가 그렇지 머리 두고 뒤에서 그래 쭉 뻗어서 자 몸 또 몸에 오잖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러나지 말고 허리 아프지 그러니까 힘드네요 이게 쉽게 칠려고 그래서 쉽게 칠려고 자 뒤에서 체로 더 체로 빨리 돌아 헤드 돌아 아이 손으로 야 이게 뭐냐 이게 체끝이 자 쭉 갔으면 체끝이 돌아 너 안 땡기는 거야 손으로 너 그럼 손에 울림이 와 어떻게 어떻게 보셔야 되지 아니 요새 체보내 건지는 게 아니라 쟤가 네가 강 때리지 말고 자 해봐 자 까리 때려 쟤가 체돌아 근데 쟤가 오니까 훅 나잖아 바깥으로 가라니까 자 해봐 쟤 배깥으로 보내 네 쟤 바깥 바깥 바깥으로 그래 그러니까 똑바로 가잖아 자 뒤에서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조금 놔줘서 그렇게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면서 옆으로 그래 어느 손은 안 쓰잖아 옆으로 옆으로 자 어느 손은 미는 거야 너 이제 가서 이거 가봐 잘 봐봐 공만 칠 때만으로 치는데 공이 딱 있는 순간부터 그러면 채가 그렇게 떼려고 하지 말고 채 도는 걸 해야지 거기서 오지 말고 돌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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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가 돌아줘야지 자 백성어깨를 쭉 낮게 가서 채 돌아 안 돼 지금도 오른손 뻗어 뒤딱 맞잖아 골프 뒤딱 맞으면 안 돼 네 이렇게 탑이 맞아야 되는 거야 네 자 쭉 갔으면 뒤에서 채가 채만 보내 빨리 안 돼 안 돼 너 손 이렇게 들으면 다 뒤딱 맞아 자 어깨 조금만 들으면 채가 둬 그렇지 근데 지금도 손 이렇게 당기지 말고 더 돌아줘야 돼 바깥으로 뺀다 바깥으로 뺀다 자 제가 채가 채 턴 턴 근데 조금 뒤딱인데 더 빨리 털어 때려야 돼 어깨로 제 대에서 공이 돼 이거는 당겼다 느꼈어 이거는 너 손으로 치면 안 돼 손으로 치면 공 안 나가 자 어깨 들어오면 채가 채만 공을 때려 안 돼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손이 그건 스트라이스야 네 자 위에서 채가 공을 때려 그렇지 채가 그렇게 때려야지 어깨로 채가 때려 조금은 안 돼 지금도 손을 때려서 훅 나는 거야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바깥으로 쭉 어 나이 좋아 그렇게 가야지 자 무조건 어깨고 헤드 때리는 거 손을 봐서 때려 그러지 말고 헤드가 헤드가 그리고 뺀은 또 똑바로 들고 막 돌리지 말고 네 자 백스님 천천히 똑바로 똑바로 그렇지 채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돼 네 살짝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똑바로 갔다가 채 바깥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금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잘 안 한 거야 지금 자 백스님 어깨로 갔다가 어깨 들어가면 채가 빨리 그렇지 제가 그 채가 때리는 걸 자꾸 느껴야 돼 손을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어깨도 채가 빨리 그렇지 조금 나아졌다 약간 약간 느낌 살짝 오르는 것 같아요 살짝 살짝 이게 그냥 오히려 오른쪽에 힘을 안 준다 생각하고서 그냥 힘 안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채가 돌면 힘이 빠져 아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 채가 돌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주면은 이제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는 거죠 그렇지 밀고 채가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응 응 아니 지금도 안 돼 이게 원래 제가 치던 더 돌아야지 제가 참 그렇지 제가 더 돌 수 있도록 빨리 더 돌아서 그렇지 좋아 잘했어 연습 많이 해봐요 이거 빼세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 연습? 많이 해야지 골프는 적당히 해서 골프는 안 되는 거야 약간 느낌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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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